신빙일리 삼촌들 노래하자면은 첫 번째 손님은 우리 경로당에만 가면 이분 이름이 잦아요 마을 인기쟁이 정소지 어머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느 날 우열이 겨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채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게 아마 안 불렀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잘 불렀으라니 옛날 말대로는 온 동네 쇠똥 말똥은 다 주수로 되겠다 주수국냥 그때 혹시 그때 쟤 주수국냥? 겉이 걸름해 보리갈국, 조호국 겉으로 가면 살아와 주게 경허단보난 이제는 77이 돼서 아이고 아이고 경허단보난 다 늙고 늙고 요런 데 와그네 처음 치러 노래 부르고 이런 데 와그네 MBC 와그네 해 주면 막 고마워 마지막으로 해 저 어디 보면 우리 저 아기들 보고 혼맞이 없어 손진아 아들 떨신데 야 과장하면 나 울어정 안 되켜 마을에 혼자 살아 아이고 그것들 다섯 개 다 키와 세상에 세상에 경허단보난 이제는 장계 다 보내요 장계 다 보내고 다 보내요 다 잘 살고 경허 살단보난 이제는 큰 집 두 개 짓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제 두 개 짓은 사람 수다 동네 떠른들 다 후보해준 덕분에 오늘 죽어도 원이 없고 동네 떠른들 덕분에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런 아 아 이렇게 막 노동요양사를 내놀시다 그거만 해 줬어 이제랑 밥 벌리는 소리입니다 밥 벌리는 소리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 멀무는 소리 멀무는 소리 아 난 영장파티 소리까봐 아 남태크스마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만 크게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흥미 삼촌들은 허금저 성격들이 느긋하구나 이 부산항에 돌아가자는 이 벤 버터과 걔나 물질 못해 몇번씩? 어깨가 많이 아파 아 어깨 때문에 걔나 이제 어깨 싫어 걔 시전에는 시대에서 바다 못 살거라 무서워 아이고 이제 이만 힘들어 이만이 대수다 이제 경호자노과에 여왕 경로당 여왕이 축하해 노래 부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왕수까게 이따가 뭐이나 오는 겁니다 맨날 오늘 왕수게 맨날 오늘 왕수게 놈이 똥대도 그런가요 세워라 나를 해가오 멀리 져서 멀리 져서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하나의 고맙습니다 저는 여왕으로 좋다 잘 됐습니다 옛날엔 갈래공포라는 전북보다 더 비싼 거 있어놨던데요? 네 갈래공포가 뭐까? 바닥에 짚은 데 가면 영 도박 닮은 거 있습니다 도박? 영어는 도박? 아니 영 뻐바닥 퍼는 거 갈래공포도 모르지만 도박은 더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게 바다 갈래공포도 들어가면 영 박박 매다근에 퍼는 물건이 있어요 아 갈래공포도 물건이 해초류 풀 닮은 거과 풀 닮은 거 그게 그 줄 비싸맛이 전북보단 우리 바다의 산증인 62년의 역사 어머님 박수 한 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OP 그래서 안 긁 durch 언니 조금만 감사합니다 전부 날 전시해 간다고 전해라 백색이 타기 상에서 말로 늘려면 내 발로 끊어서 간다고 전해라 잘한다 손, 손여 형 고찌 사람 때 너무 마시 손여 형 아들 형 고3 손여 형 뒤 사춘기도 안 오고 할머니씨 뒤 되들지도 안 오고 막 착하게 잘 거니까 우리 손지들은 착해 어떤 게 제일 착해 어떤 게 잘 착해 보입니까? 건린들아 할머니 아프면 허리 아프면 밟아달랭 하면 밟아주고 약발라도 랭 하면 약발라주고 어, 착해 먹을 것도 다 해다 주고 아이고 학교 갈 때는 할머니 학교 갔습니다 하고 올 때는 갔다 왔습니다 하고 공부는? 공부는 1등 1등 아이고 아이고 박수 반에 한 5명 있구나 1등 하는 거 보나 아니 아니 반에 막 하 한디도 그 뒤에서 1등 남자들보단도 잘해 아이고 아이고 집 짓는 설계할까 아 설계사대제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할머니 집 궁전구청 하나 지서둘라잉 하나 고라고 지서줄게 한 번 더 고르셔게 너 막 좋은 집으로 할머니 지서둘라잉 이루제 좋은데이 한 10평짜리 하나 잘 지어주라이 열 10평짜리만 지으면 할머니 막 편하게 사라질거니 하하하하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시 못하자면 그 사랑은 어딜 되고 나만 몰랐을 테니도 그때 시절로 못 잊어 아아 못 잊어 다행히 좋은가 아아 예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산골짝에 물이 마르고 기름진 공짜 녹다 찹초에 물이 자 잠깐만 아이고 아니 이제 잠깐만 아니 벗어 살고 안 됐구나 안 됐구나 막 얼굴 돋골라면서 이제 예 이 못난 매지 매주 여기 제주도에 콩설마귀에 만든 거 이 못난 매주 대가리 우다 아이고 쟤 난 매주 대가리라면 지금의 막 이젠 벌금 하다 번쩍 거멍해 감수다 이제 어르신들 확고 묶여 보자 확고 만들어봤는데 남한님 갔다 왔을게 아까 금방 무사마씨 이거 살해 일부러 아이고 공력도 이게 확 보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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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삼촌이 형님 지금 노인회장님은 예 삼촌 나오는 바람에 3분째 영액인의 마이크 들러주는 사람 대부러 쓸게 마이크 스탠드 대부러서 예 어떤 말이야 이렇게 못생긴 짓에 해도 이미 수가 예예 그래도 오늘 분위기 뛰어주고 삼촌 박수 한 번만 주십사 노인회장님 우리 저 노인의 자랑 한 번만 해 주십사 예 우리 노인회장님은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아주 열성적으로 저게 나이는 많이 지긋해도 서로 화목하고 화목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다 참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부락입니다 그리고 또 일할 때는 일러고 놀 때는 놀고 우리가 모이는 날이다면 이렇게 한 5,60명 싹 모이고 단합이 잘 됐구나 단합이 뭐 열성적으로 하고 우리가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부락입니다 그게 허공 안 되는 것이면 이자를 빌어긴 해 이 안 되는 거는 노인회장으로서 안 되는 거를 노인회장한테 말 이 얘기를 했다면 내일로 이것 다 아 아 그래서 잘만 힘쎈 거라 해야지 잘만 힘쎈 살아남을 똥말똥하다는 못했지 직설 우리 방송국에서 나오신 악산자국 비롯한 우리 당직자 여러분께 고맙수단 박수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노인회장님도 막 건강하십사이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많은 마을 또 우리 서로 아끼면서 또 보듬어주면서 아까 우리 노인회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는 이런 마음에서 언제나 봄이 오는 그런 마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촌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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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